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. 마이크라 리셜로모 마이크라 그가 말하였다. 리셜로모 솔로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. 베노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말하였습니다. 바 예차베 후 리 베노트 바이트 라돌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바 바 예차베 후 예차베 후는 자바 자바는 명령하다 커맨더 오더 자바 바 예차베 후에서 그가 명령하였습니다. 그가 그에게 명령하였습니다. 리 베노트 리 하도록 베노트는 바나의 부정사형 룰드 건축하도록 베노트 바이트 바이트는 지 바나의 주님께 주님께 집을 건축하도록 아도나의 엘로헤 이스라엘 주 하나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그 집을 바이트를 바이트를 베노트 하도록 베노트 하도록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거죠. 그러니까 바이메에르 다위드 리 셜롬모 다윗이 말하였습니다. 리 셜롬모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베니 나의 아들아 베니 나의 아들아 아니 하야 임 레바비 리 meme 아니 내가 하야 하야는 그것이 있었다 하야는 하이아는 come to pass, become, be 되었다, 있었다. 임, 레바비 내 마음에 임은 소개고 함께 임 보실까요? 임은 with 레바비브 내 마음에 리 베노트 리 전지사 리에 베노트 건설하도록 건축하도록 바나에 바나에 부정사용 베노트 리 베노트 바이트 레쉠 아도나이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레쉠 레쉠 아도나이 엘로하이 엘로하이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레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했죠 내 아들아 내가 마음이 있었다 하이아 임 레바비 내 마음이 있었다 어떤 마음이냐 리 베노트 바이트 레쉠 아도나 엘로하이 리 베노트 에 건축하도록 바이트 집을 건축하도록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이제 마음에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8절 바이예히 알라이 바이예히 는 하이아의 삼칭단수 있었다 알라이 나에게 데 바르 아도나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알라이 나에게 왔었다 바이예히 왔었다 레 모름 말씀을 하시기를 땀 랄 로브 피가 많았다 이런 뜻이서 피가 많았다 땀 랄 로브 로브는 많다 로브는 멀티투 너번더스 너무 많다 땀 랄 로브 샤페 해 샤페 해 샤페 샤페 해 는 너가 너가 흘렸던 샤페 샤페 하 는 포라웃 흘렸다 그래서 너가 흘렸던 샤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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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너가 흘렸던 그 피가 너무 많다 그리고 우 밀라모트 우 그리고 밀라모트는 전쟁들 밀라마 밀라마는 전쟁 밀라모트 게돌로트 대단하다 게돌로드 아시이타 아시이타는 너가 행했던 내가 만들었던 내가 하였던 것이 아시타 너가 행했던 아시아 그래서 두 메이크가 아시타 너가 만들었던 그 것이 밀하마가 밀하모트가 위대했다 게돌로드 로티브네 로티브네는 바나 바나는 건축하다 로티브네 하지말라 바이트 로티브네 바이트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지말라 기 다밍 라빔 피가 라빔 복숭이네요 많은 피가 너무 많다 샤파헤타 너가 흘렸다 피가 흘린 피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레차 레 파나 파나이 아레차는 땅에서 땅에서 아레츠 아레츠는 땅이고요 아레차 그 땅에서 레 파나이 내 눈에 내 앞에 바니임은 얼굴도 되고 내 앞이란 뜻도 되고 내 앞에서 너가 너무 전쟁을 많이 했다 피를 많이 흘렸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계속 이웃 나라들을 정보를 해 갔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전화를 지었으면 이웃 나라들이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넘어가버렸네요 흰 흰 내 보라 벤 놀라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벤 놀라드 라흐 너에게 흰 내 벤 놀라드 라흐 내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후 이후에 될 것이다 이심 메누하 심의 안식의 사람이 될 것이다 메누하는 메누하 래스틱 메누하 안식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하 하니호티 그리고 하니호티 내가 누하 래스트 쉬게 하다 쉬게 할 것이다 근데 흰 건정티브 건정티브 완료형이네요 그래서 건정티브 완료형이 붙었는데 내가 줄 것이다 바하니호티 로 그에게 미콜 미콜 모든 프롬 오리죠 프롬 모든 오로부터 오 오 오 왈 오 오 오 오 주위 셜비 솔로몬이 될 것이다 셰모 그의 이름이 베샬롬 베샬롬과 바샤큐트 샤큐트는 과이언네스 과이언네스 그러니까 잠잠함 평온함 평온함이라고 보겠네요 샬롬과 샤큐트가 될 것이다 평화와 안정이 될 것이다 너희가 평온하다 안정하다 할 때에 뭐 갑작스럽게 닥치리라 할 때 샬롬 바샤큐트네 에텐 내가 줄 것이다 알 이스라엘 베야마버 이스라엘과 그의 날들 동안에 베야마버 그의 날들 동안에 내가 평화와 안정 샬롬과 셰켓트를 줄 것이다 라고 했지 후 이베네 이베네 바이트 리셰미 그가 이베네 건축할 것이다 바이트 리셰미 바이트인데 어떤 바이트 집이냐면 리셰미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에 바이트를 만들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 반날 것이다 이베네 그가 할 것이다 배후 그가 이후에 될 것이다 리 나에게 레벤 아들이 될 것이다 리 레벤 나에게 나에게 또 나에게 레벤 아들이 될 것이다 이후에 될 것이다 바 아니 그리고 내가 로 그에게 레아 아버 아버지가 될 것이다 바하 히 노티 내가 내가 건축할 것이다 훈 훈은 이 스테블리시 할 것이다 솔로몬을 솔로몬을 그의 왕국의 보자를 말레호티 말레호토 그의 왕국을 왕국의 보자를 하히노티 내가 세울 것이다 알 이스라엘 아드올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아드올람 솔로몬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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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왕국의 보자에 앉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